음악 오늘은 융자 심사의 기본인 DTI, 크레딧, LTV 중 DTI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DTI는 Death to Income의 줄임말로 융자 신청자의 전체의 페이먼트를 총 수입으로 나눈 비율입니다. 이 DTI 레이셔가 높으면 수입에 비해 빚이 많아 융자를 받았을 경우 페이먼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은행에서는 융자 신청자가 현재 수입으로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DTI 레이셔를 계산하고 그 상한선을 전해놓습니다. 각 은행마다 그 상한선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론트 레이셔는 35%, 백 레이셔는 45%가 상한선입니다. 여기서 프론트 레이셔는 집과 관련된 하우징 이스펜스, 즉 모기지, 프로페리 텍스, 인슈런스와 콘도의 경우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 피를 인컴으로 나눈 비율이며, 백 레이셔는 집과 관련된 하우징 이스펜스에 다른 모든 페이먼트를 더한 총 페이먼트를 수입으로 나눈 비율입니다. 예를 들어 월 수입이 1,000불인 사람이 집 모기지와 세금 그리고 보험을 더한 월 페이먼트 금액이 3,000불이고, 여기에 자동차 2대의 페이먼트가 총 700불, 그리고 크레딧 카드 미니멈 페이먼트 금액이 200불이라면, 이 사람의 프론트 레이셔는 집과 관련된 페이먼트 3,000불을 수입 1,000불로 나눈 30%이며, 백 레이셔는 3,000불에 자동차와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를 더한 3,900불을 1,000불로 나눈 39%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수입과 지출, DTI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